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 꼴통을 뵙니다. 꼴통. 여기는 부산 영도. 영도구를 넘어가는 영도다리입니다. 앞에 보이시는 롯데백화점. 남포동 롯데백화점이고 저는 영도다리를 자갈치 시장으로 해서 영도다리를 넘어왔습니다. 오늘 제가 영도에 온 이유는 우리 영도구 국회의원이죠. 황보성인 사무실에 찾아가서 고함을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영도경찰서입니다. 영도경찰서. 그리고 영도경찰서 앞에는 또 우리요. 관리? 이 새끼랍다. 이 새끼랍다. 이 새끼랍다. 온 동네 부산 바닥에 개XX다. 얼굴 들고 댕기는 거 보자. 네 마누라 땀 못 내면 얼굴 보고 댕기는다. 니 마누라 바람피XX다. 얼굴 들고 다니는다. 니가 그러니까 전화받는 XX이지 이 XX야. 니 마누라 바람피XX다. 다 물어보자. 니 마누라 바람피XX다. 내 인여! 황보성인! 내 인여! 나라 일해라고! 국민 세금 모았어! 돈 받아 처벌했어! 하라는 일은 안 하고! 뭐해? 넌! 볼빙amus에... 아내esus... заб펄해서 Australia! 배에서 recyclitan 한 이ぎ Vide participant 할라, 이런 게 없어.